사건의 발단은 이틀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놈들은 무기를 내리고 우리 음악의 아름다움에 놀라 눈물까지 보였다 살려주겠다고 한다 오늘은 야 지금 큰일 났다 지금 빨리 봐 다 왔어 다 왔어 야 왔어 잠 잠 누가 나이스 강도래 누가 나이스 강도래요 경기장판 끔 아니 끊지 마세요 끊지 마세요 티미 상태가 안 좋아 왜 그래 멘탈 나가면 안 돼 진정해 인마 우리 다 왔어 인마 어 드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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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엔딩입니다 완벽합니다 여러분들 피신 성공 한 판 더 가요? 미션 같은 거 걸고 갈까요? 리깸 없이 아 리깸 없이 벌칙은 메이플 인내의 숲이요 아 벌칙 내가 만약에 오늘 못하면 벌칙으로 인내의 숲을 이행하는 걸로 자 어쨌든 한번 가보도록 하겠다 자 리깸 없이 밥 하나만 줘라 좀 제발 아 잠을 잘 수가 없어 아 큰일 났다 지금 고통이 너무 심한가봐 아 안돼 안돼 아 야 감사합니다 아니 이게 신념이 이렇게 안 나오는 거냐 하면 너무 했지 에바지 이거 그리고 다시 현재 그때 미션으로 해가지고 제가 지긴 했지만 다시 한번 기회를 좀 갖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들이 속속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시청자분들께서 카톡과 문자로 많은 의견들을 보내주셨어요 아 지금 어디예요? 아 제가 카톡 아 누가 해요? 아 누가 다 다 다 다 다 다 김옥훈 할머니 외에 수 1000명의 분들이 보내셨어요 그때는 좀 제대로 된 저희가 아니었어요 네 대신 얘기를 끝까지 들어보셔야죠 오늘 다시 해서 안되면 벌칙을 받는 걸로 각서 쓰고 하자고? 뭐 또 각서까지 또 여러분들 각서 쓰는 앱을 잠깐 뜨놔요 각서 앱을 잠깐 뜨놔요 그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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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서 앱을 꺼냈습니다 각서 나의 도는 60초 게임을 원트만의 목의 경우 레이플 인내 수 벌칙을 받는다 오케이 아 훌륭합니다 지장 찍어주세요 아 여러분들 진짜 너무 바라는 게 많으신 거 아닙니까? 지장 내 지장이 저렇게 생겼어 캡처해가지 마세요 이거 지문인식됩니다 함부로 했다가 괜히 우리 집에 이렇게 하다가 이게 막 지문인식되고 이러면 안되니까 뭐 내 핸드폰에다가 막 이렇게 해가지고 가겠습니다 원트입니다 아 잠깐만 나 지금 머리 어지러워 지금 아 잠시만 한번 해볼게 이런 상황이라는 것만 알아두시고 아 박네만 너무 올렸어 아 잠깐만 박네만 너무 올렸어 아 잠시만요 됐어 됐어 한번 한번 시험 한번 시험 한번 연습 연습 두통이 편두통이 있어서 오 괜찮은데? 이정도 훌륭한데? 원트에 그대로 갑니다 역시 약속을 지키는 대도수관 이대로 가면은 분명히 깰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컨셉이 너무 좋아요 두통이 편두통이 있어서 야 하루만 더 있었으면 깨는 건데 아 연습 게임이 이렇게 자 좋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첫 방송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0초 짜라멤버 원트의 깨기 자 2초eland 알았습니다 아이랑 한 번만 다시 합시다 진짜 가서 죽은 사람도 저기에Plus 뛰어 가슴이 내린 것처럼 눈불이 내린 것처럼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Foundation 진짜 가겠습니다 실마합니다 acquaint Q разные Media 수아 수아 야 여보세요 전화하지 말랬지 너 지금 방송하고 있는데 우리 지체자분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방송을 죄송하다고 10주기에 안내려줘줘 전화를 하지마 아이 죄송해 전화가 와가지고 방송중에는 연락하지 말라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이건 천재지변이었어 눈치 없이 지금 전화, 내가 꺼놓을게요. 꺼놨어, 꺼놨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야야야야, 안선이 형님. 김홍님 고맙습니다, 안선이 형님 고맙습니다. 오케이. 자, 이제 보입니다. 우리의 행복한 미래가 보이네요. 그 대신 오늘 이거 깨면 바로 방송 끌 거예요. 오늘 그렇게 하자. 내가 못 깨면, 어. 지금 나 생일 축하한다는 메시지가 아직도 오고 있어요. 아, 핸드폰 껐지, 껐지, 껐지. 껐는데 어떻게 갔지? 아, 잠깐만. 아, PC로 왔어, PC로. 그 짓말인 것이죠. 정말 아슬아슬했다. 우리는 겨우 불을 끌 수 있었고, 심하게 훼손된 건 없는 것 같다. 어, 이러는 빵이 똥이야. 아주 지금 완벽합니다, 지금. 아빠가 아주 환상적으로 또 불구를 갖고 올 것 같은데요. 왔어요! 아버지! 아버지, 이제야. 아래쪽에 좋아요 버튼 미리 눌러주세요. 좀 있다가 바로 끈대니까. 대도가 깨면 좋아요 눌러야지. 이러다가 못 눌러, 여러분들. A few moments later. 밥을 먹이고. 아니, 뭘 계속 먹었다냐. 아, 강도늘이다. 강도늘이야. 안 돼. 안 돼. 어! 어! 강도엔딩! 요! 생존하셨습니다. 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인정?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리금주의 속도. 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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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동포동해 보이는 눈인데 호동희 눈인가? 가자 가자 오 머리 뒤에 이렇게 묶여있구나 아아 노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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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나 3단계 인내수 아아 아... 타이밍 타이밍 아 얼굴 장식이구나 아이씨 아 잠깐만 잠깐만 아 이것도 벗어야 되겠는데 패드 없이 안드로이드만 데리고 합시다 어허 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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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단계까지 올라오신 분들이 많이 없구나 아 아 아 간다 간다 온종, 진 some of the combine 온종, 진 some of the Rachel laz距離 온종... 3단계 아직 1, 2단계도 못 계신 분들이 많네 그러니까 아직 많이 못 올라오셨지 얘는 2, 2단계에서 3단계입니다 오케이 오케이 켄느님 고맙습니다 뭐 한 것도 없는데 벌써 2020년도 지나가네요 나도 올해가 제일 싫어 코로나 때문에 그러게요 올해가 제일 좀 너무 안 좋은 해왔던 거 뭘 놀지도 못하네 오케이 오케이 보이지 그렇지 올라갑니다 깔끔 아 여기 뭐 그냥 깔끔하게 뭐 이 정도는 뭐 어휴 아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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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씨 아 아 어어 안돼 안돼 아 이럴수가 아 이럴수가 말도 안 돼 아 어, 저 미끄럼틀이 귀엽다. 아, 아, 너무 아! 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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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스킬만 있었으면 벌써 저기 다 올라갔는데! 호이차! 호이차! 빠르게 가자, 빠르게. 빠르게 가자, 오케이. 빠르게 가자. 그렇지. 캔디님 고맙습니다! 아, 이거 너 빨리 탔어. 오케이. 오케이. 아니, 안드 같이 갈 겁니다. 안드 오늘 머리도 해줬는데, 헤어도 해줬는데. 금과 은으로. 금과 은 컨셉으로. 내가 은이고, 제가 금. 음. 응, 차. 응, 차. 응, 차. 응, 차. 응, 차. 차. 응, 차. 하나. 둘. 셋. 넷. 다. 응, 차. 응, 차. 하나. 차. 차. 우, 차. 우, 차. 우, 차. 우, 차. 우, 차. 어, 너무 빨리 뛰면 안 돼. 우, 차. 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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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 오케 후후우 ME 여러분 4단계로 진입합니다 4단계로 4단계로 진입했습니다 아이고아이고 4단계로 진입하죠 어허허허허허 아우 저기있어 아 와아아아 아 여기가 찐이라고 아하 여기가 찐 엄청 빨리 갔죠 어허 왔어요 아우 여기서 너무 빨리 뛰면 안돼 천천히 가야돼 천천히 천천히 가야되는데 천천히 내가 장비가 워낙 좋기 때문에 얘들한테 미스 날 때도 있거든요 이렇게 이걸 잘 활용하는거죠 너무 급하게 뛰지만 말고 dude 수건이 빠져버렸다 아 안 돼 와++ и 있음 아, 진짜, 아, 진짜 왜이래, 왜이래, 왜이래 왜이래, 왜이래 아, 왜, 아, 왜 밀어, 아, 아, 이거 왜 밀어, 아, 와, 장비, 장비가 좋아서 아, 미스터야 되는데, 아, 여기까지 온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거죠 절대 쉽지 않습니다 절대 안 Foundation 아아아아아, 아아 아아, 거기서 또, 한 번만, 어, 그렇지 아, 우와, 와, 진짜, 와아, 거기서 저렇게 튕익 나고? 와아 뱀 탕을 해먹어야지 뱀 탕을 해먹어야지 침착하자 침착하자 아 그렇지 가셨고 아 안돼! 아! 아! 아 저기있어 아 저기있어 아 저기있어 자꾸 평정을 이뤄 아씨 아 아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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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 나와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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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케이! 와우 와우와우와우와우와우 아 지킥 Kot 아 이틀 탕을 해먹어야지 아뾅 아 아아아아아아 오 쥐 아 거기서 타이밍을 아 거기서 타이밍을 아 그렇게 해버리면 어떡하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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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그러다 포기ugen 으어어wooo 하하핳ㅎ 하하하하 프리이이이이IP Analytics 됐으니까 여러분들 깼죠? 깼죠? 4단계 4단계 깼습니다 여러분들 4단계 깼어요 일단 일단 합격이야 일단 합격이죠 네, 일단 여러분들의 약속은 지켰습니다 약속은 지켰고요 와 요새 와우를 겁나 했더니 컨트롤이 늘었어 캔디님 왔습니다 캔디님 아, 감사합니다 와 어? 여기가 어떻게 올라가냐 근데? 어, 됐다 안 돼 안 돼 안 돼 아 안 돼 아 와 아, 안 돼 안 돼 안드로이드 한계라면 이, 이은영 김은영님과 왔어요 김은영님 아, 안 돼 안 돼 아, 잔인하다 도šC 모양 으 won 나 으 아 내려가는 별 acquiring iron 문 아 소 or 악 안드렴는 몸 엄청 편 튼 와 아 앓 깍 말씀 그리고 올라가고, 올라가고, 올라가고 올라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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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었어 지금 소이지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없 안돼 아 이저기들아 나쁜넘들아 원숭이 게드라 원숭이넘들아 님들이 그러니깐 인마 사람으로 지내를 못ham 참고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희 하 공기적 요구 안돼!!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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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강씨 부인님 맘 감사드립니다 아 강씨 부인님 아 이불 놔두세요 이불 놔두세요 아 이거.. 이게.. 아 안돼 아! 아 유성원님 고맙습니다 강씨 부인님 고마워요 아아아아아아 와 이거 빡세다 ken thread 꽉 꽉 꽉 꽉 꽉 왓지 그렇지 안 닿겠는데? 그러니까요. 캐니님 고맙습니다. 우성원님 고맙습니다. 어허. 여기서 잘 올라가야 될 것 같은데. 아, 이거 아! 아, 이거였는데. 안 돼. 안 돼. 아, 안 돼. 아, 안 돼. 아, 안 돼. 아, 안 돼. 침착해. 침착해, 새도야. 침착해. 침착해야 돼. 어 어 어어어 어 어어어 움직이지 마 움직여 가만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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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 새끼야 이 새끼야 왜 움직여 움직이지 말라고 했잖아 이 새끼야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이 새끼 가만히 왜 그랬어! 이 자식아 내가 내가 가만히 있어야 했어야 됐어! 잘못했어야 됐어! 어? 아! 나 진짜 미치겠네 아아... 아... 아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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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노노노 아 나 오른손이... 오른손이 제 손에 기생충이 있어서 그래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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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기가... 오른손이라고... 제 머리... 제 머리... 기생수 보는 듯... 아... 이거 깨면 끝이에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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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와... 어... 여기 올라오셨어 imaun 미 amb الت coordinating 안되는 맨에 휴게 Gospel nine Flakes dropdown 감사합니다 곧 쉽지 않죠? 올라오시는 분들이 속속 들어오네 응원님, 극락을 잘한다. 응원님, 극락을 잘한다. 응원님, 극락을 잘한다. 안돼.. 와.. 큰일까.. 그렇지.. 오케이.. 이지.. 침묵 아... 가만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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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아..kes?" 은ements 너.. 침묵 documenting.. 하드보스 가면 재밌을 것 같다고? 하드보스 한 번 가볼까요? 하드보스 파티원 우리 캔디님 고맙습니다 캔디님 캔디님 고마워요 아 우리 4단계 깼으면 됐잖아 여러분이 4단계가 진짜라네요 아니 아니 4단계가 진짜라고 해서 4단계 깼으니까 나중에 5단계부터 할 수 있어요? 아 너는 방해하고 싶어도 할 사람이 없네 어려운 곳이라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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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야야 하드보드 가자 하드보드가 하드보드가 하드보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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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야 감질나 죽겠어 아 나가 나가 나가